이렇게 힘이 될 때 눕는 거야 똑바로 좀 보고 다녀요 똥 싸녀? 또 똥 싸녀라뇨?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진짜 싫어한다니까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오빠 풀어준 거래?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날 싫어할까?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? 구 팀장이 계속 나 싫어하면 나 어떻게 살아 엄마 아니 그럼 해리가 구 팀장을 좋아한대요 해리가요?